기자 수첩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을 했는데 아직 대통령 일정상 임명장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후보자라고 불러야 되는데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혹시 파도남이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파도남이 뭐예요? 파도가 칠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가운 도시의 남자를 줄이는 차도남, 까칠한 도시의 남자, 까도남 얘기는 해도 파도남은 좀 생소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를 파도남이라고 부르는데 국회의원들이 최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뭔가 좀 문제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더라. 파도, 파도, 미담, 좋은 얘기만 나오더라. 그래서 파도, 미남이다, 파도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도미 하니까 무슨 정부미 같은 쌀 같은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파도, 미남 하니까 무슨 두 사람이 미남인가 하는 얘기가 할 수 있으니까 어쨌건 파도남이라는 말이 부르기도 쉽고 의미 전달로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파도남으로 부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파도남,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는 남자. 그런데 이게 여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야당에서 나온 얘기여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파도남, 파도 같은 남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어쨌건 이게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잘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남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일단 그 의미인데 채동욱 검찰총장의 성향이 검찰 내에서는 좀 강골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강성검사? 네.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한때 재계의 저승사자 이렇게 불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파도라는 의미가 바다에 있는 물결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회적 운동이나 현상을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하죠. 파도가 밀려온다. 그러니까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 세계 이런 건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금 원액 성향이 강골이니까 파도처럼 웅장한 기상을 가지고 좀 잘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는데 한편으로는 검찰이 지금 최대의 위기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 위기 국면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개혁의 바람,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파도남이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좀 잘해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파도남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렇게 칭찬을 여야로부터 일제히 받는 경우가 전에도 있었는가 싶은데요. 청문회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 정도로 지금 검찰 안팎에서 이 채동욱 총장, 신임 총장에게 건 기대가 큽니까? 그렇습니다.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일단 치우침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빚이 없다는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박금계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채동욱 총장에게 기대를 갖느냐 물어봤더만 내부신망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강성 쪽과 온근 양쪽을 잘 아우를 능력과 인품이 있기 때문이다. 얘기를 하면서 청문회에서 국민을 위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본다는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채동욱 총장이 자기 관리를 잘해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검찰 내부 신망이 두텁고 또 업무 능력도 평가가 돼서 그렇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슷한 칭찬들이 나오고. 검찰 내부에서도 일단 채동욱 총장이 소신이 단단하니까 외압을 적절히 잘 막고 잘 버텨줄 것이다. 권력과 부딪힐 때 절대적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한 중경 간부는 청문회에서 봤듯이 담백한 사람이다. 꼼수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꼼수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전에 정치적인 빚이 없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이죠? 왜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면 그 사람이 아무래도 뭔가 좀 갚아야 된다. 바라게 되죠. 은혜를 좀 갚아야 될 것이고 임명한 사람도 내가 쟤를 총장으로 팔타겠으니까 뭔가 좀 말을 잘 듣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총장이 될 가능성이 낮았던 사람. 한 검찰총장 간부는 순위로 봐서 한 5, 6등 하던 사람을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부채의식이 크지 않겠나. 빚지는 마음이 크다. 빚지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저 사람은 총장감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총장이 되면 아무래도 부채의식이 좀 덜하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게 아니고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천위원회의 반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 내에 신망이 있는 3명을 후보자로 추천을 했죠. 그중에 한 명이 선택된 것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다른 검찰총장,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의 검찰총장들은 정치적 논란이 끊임이 없었는데 그런 부채의식은 없지 않겠나. 그런 얘기군요. 그래서 저는 잘할 거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항상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컸던 경험이 있어서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이 지닌 한계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신망 두터운 꼼수 쓰지 않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한들 벗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사실 대학생들 미팅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나 혹시나 해서 갔다면 역시나였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역시 검사는 검사였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채동욱 총장에 대해서 야당은 물론 언론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검찰개혁의 소극적이거나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해서 역시 검사는 검사일 뿐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도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어차피 행정부 소속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와 무관한 별동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중에 사례범죄 청산하겠다 그러면 검찰이 거기에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 말씀 좋네요. 국민이 가려운 데를 긁어달라.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박수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죠. 역시 검찰의 눈, 검찰의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그 주장만 하게 되면 앞서의 김영박 정부 때의 검찰처럼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채동욱 총장도 스폰서 검사 수사할 때 약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조금 받은 것도 있고. 조사 단장인데 검찰의 수사라는 게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한 조사라는 지적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은 소신 있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엇갈리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파도남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게. 정말 파도처럼 밀려와주기를. 저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쨌건 뭔가 보여주겠다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소신대로 껌수 부리지 않고 개혁을 착착 실행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의 파도남 권영철 선임기자. 조금 이따가 식사하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